아, 곧 바로 나오네. 스톱 시켰어요. 살짝 목푼기로 살짝 하긴 했는데, 잘 못하죠?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? 하하, 네. 그러니까요. 네,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자신감, 자신감을 키우고 그리고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어, 저의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못하지만 나왔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경영화, 경영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불편하지 않으세요? 어디, 요즘 좀 의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 열악해도 네, 먼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곡은 여러분들 꽃빛만 거르시라고 윤수혜님의 꽃기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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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